아 이거 정말 진짜 미쳐가는 것 같은데. 아 미치겠는데. 김정관! 동욱아! 검 누가 가져갔니? 형 큰일 났어 큰일 났어. 왜? 장난 아니야 지금. 야 동욱아. 아니 무슨 저 골룸이야 골룸. 아니 정말로 이 검을 끌어오고 계속. 너 이 사람이야. 너 이 사람이야. 저 호위무사 세 명을 데리고 다녀요. 그래서 하하가 멈춰라 그러면은 호위무사가 그 사람을 잡는 거야. 그래서 하하가 이름표를 떼는 거란 말이야. 아 지신 잡아서. 호위무사는 이름표를 뗄 수 없고 멈추기만 할 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3명 정도가 호위무사 대항을 하고. 아무튼 한 명이 하하를 잡아서 뛰어야 돼. 지금. 지금 광수 벌써 이미 아웃됐어. 광수 아웃했다고? 그럼 빨리 공리를 하자. 그럼 빨리 뛰어서 형이 아웃을 지켜. 우리가 동욱이랑 우리가 잡았다. 그러면 안 되고. 난 안 돼. 동욱이랑 해낼게. 야. 호위무사가 오는 거야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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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떻게 해야 돼? 다들 우주겨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도망가지마. 도망가지마. 호위무사를 잡어. 호위무사를 잡어. 내가 잡을게. 호위무사를 잡어. 잡어. 호위무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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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어. 야 너 나한테 이래도 돼? 나한테? 나를 이용해. 나를 이용하라고. 이용할 필요가 없어. 이 절대 권력. 이 금검이 있기 때문이야. 왜 나야? 런니맨 멤버를 다 모이시오. 다 모이시오. 설착순. 제일 빨리 온 사람 마지막에 죽여준다. 야 뭐야. 왜? 설착순. 오해 빨리. 네가 왜 이렇게. 재미있겠다. 오늘 날씨 되게 재미있다. 등간. 날 등간 씨하고 가시했던 사람들이 눈에 버리는 거야. 저는 아닙니다. 저 멀리서 날 지기고. 알았어 고마워. 광수 형 고마워. 광수 형 고마워. 광수 형 고마워. 안 돼 안 돼. 자 각자 나의 장점을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. 나의 매력 한 가지씩. 삼촌 해가 못하면 그냥 그냥 가. 동훈아 나 너한테. 시작. 동훈아 내 사촌 여동생이 다 뒤돌이냐. 너만 사랑하는데. 동훈이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매계. 매계 아티스트. 없어? 너무 늦어. 너무 늦어. 늦었어요. 잠깐. 넌 늘 날 부럽게 해. 잠깐. 내가 부른 어떤 중에 다 한 번이라도 있어. 어떤 순골 없이 얘기해. 지금 얘기해. 진짜로. 동훈 씨. 저기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거예요. 그것만 좀 얘기해. 당신들 이름표를 가질 수 있는 놈이야. 그냥? 그냥. 원하면. 그냥. 자 대답 못 했죠. 종국이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. 국민 남편. 국민 남편. 날 너무 지루하게 만들었어. 국민 남편. 그 표현은 날 너무. 날 너무 영하지 못하게. 섹시도 어려워. 앞으로. 앞으로. 나를 왜. 나를 왜. 잘 지켜봐. 나를 왜. 어떻게 되는 거야. 어떻게 되는 거야. 이게 궁금해서 왔어. 다 같이. 다 같이 덤비지 않았어. erfolgreich. ladder. 원추와라. 김정경아. 원추와라 김정경아. 원추와라 김정경아. 원추와라 김정경아. 저 무슨 말이야? 이거야. 왜. 자 이걸 떼고. 2초 아름 도망간가면 한 명 삼계네. 아니 그걸. 그냥 한 명 for. 그걸. 우리 다 같이. 우리 다 같이! 첫 시작! 다 같이! 야야야! 야야야! 와! 뭐야! 진짜 오시야? 야, 진짜 오시야? 뭐야? 형! 덧덧! 야! 하지마! 하지마! 뭐해!